10월 11일 금요일은 음력으로 9월 9일입니다. 음력으로 9월 9일이 되면 풍요와 장수를 기원하는 날이 됩니다. 많은 전설과 설화 속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내고 있는 날로 음력 9월 9일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 설화에서 나오는 그 강한 그 기운과 또 청룡의 해가 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올해 같은 그 2024년 이런 청룡의 해 그 음력 9월이 되면 재물운과 또 행운이 더욱 증폭되는 날로 우리는 그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이날의 그 특성과 또 결합을 하면 우리는 그 돈복 터질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기회를 마련하기 쉽게 됩니다. 숫자구가 이렇게 두 번 겹쳐진 날로 그 양의 기운이 그 두 배로 강해지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향의 주화 속에서 그 구는 완성, 성취, 풍요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불행을 막고 또 건강과 그 풍요를 기원했다고 전해주고 있는 그 9월 9일인데요. 음력으로 9월 9일이 이런 그 청룡의 그 해와 맞물리면서 이런 날은 더욱 그 크게 재물운이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절호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숫자구의 그 상징성은 풍수적으로도 돈복이 그 흘러넘칠 만큼 그 가득해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음력 9월 9일이기도 한 이 10월 11일 이 금요일을 크게 그 돈복이 터지는 돈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로 또 삼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손바닥만한 그 하얀 종이에 그 검은색 글씨로 이 9구자를 그 한자로 써주시면 또 너무 좋은데요. 음력 9일에 그 9구자를 써서 지방구 북쪽구역 무료구역에 그 하루 동안 놓아주시게 되면 금전운의 그 풍요를 또 몰고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날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구의 이런 그 특별한 암시와 또 더불어서 이날은 또 구천현녀의 그 전술과도 또 얽혀있습니다. 구천현녀는 그 하늘의 여신인데요. 부와 그 풍요 미를 관장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 9구자를 써놓으신 이 종이는 날이 바뀌면 그 두 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 뜻깊은 그 음력 9월 9일이기도 한 이 금요일에 크게 그 돈복 터지는 풍요가 또 물밀듯 밀려드는 그런 멋진 그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